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표정은 무섭지만 해맑은 미소를 가진 남자 10개월차 연습생 유진언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남도일의 성대모사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도일 감정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채찍 소리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물을 때릴 때 채찍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도깨비에 나온 김고은 누나의 표정모사와 OST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t'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'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아저씨 사랑해요 네 이렇게 끼 많고 해맑은 저 많이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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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